섬유과학과 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프리뷰인 서울 2018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친환경 섬유 소재나 직물, 패션 의류, 부자재 등 섬유 전 분야에 걸쳐 국내매 330개 회사들의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소비자 구매 심리를 파악하고 최적화된 아이템을 찾아주는 서비스와 증강현실 기반의 3D 가상 의류 착용 체험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섬유 분야의 고용 창출을 위한 자페어와 섬유 신소재 발굴이나 ICT 융합 스마트 섬유 등 최신 섬유 기술을 논의하는 전문 세미나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